오늘은 제가 목동 현대백화점에서 LCDC 행사가 있어서 거기를 다녀오라고 해요. 르콩트 드콩트를 알고 있었고, 그게 LCDC인지 몰랐어요. 르콩트 드콩트가 LCDC고, LCDC가 샵 LCDC라고 해서 성수에 큰 건물이 있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이번에 LCDC TM으로 행사를 한다고 해서 목동 현대백화점에서 LCDC TM 행사를 다녀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가서 옷도 좀 입어보고, 그리고 인스타 사진도 좀 찍고 그럴 예정입니다. 이제 GTQ 포토샵 시험이 2월 말에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준비를 슬슬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행사를 다녀오고, 오늘이 주말이어서 주말 동안 열심히 GTQ 포토샵 시험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드디어 LCDC를 행사로 가려고 현대백화점으로 왔어요. 런칭 기념으로 지금 10% 할인도 한다고 해요. 옷 말고 소품도 있고, Y2K로 이번에 많이 나왔다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에서 이걸 엄청 많이 봤었어요. 이 Y2K 스타일. 이거랑 이거. 이것도 되게 뭔가 예쁜데? 그리고 저는 약간 크롭 자켓을 되게 좋아하는데 39만 10천 원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룩은 약간 이번에 다들 많이들 입었었던 약간 Y2K 스타일. 진짜 편하고, 조깅 갈 때 이거 입으면 딱 예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 다음 룩은 약간 이런 정장 스타일? 포멀하게 했는데, 헤비랑 크롭 자켓으로 약간 좀 힙하며 추가한. 근데 뭔가 되게 괜찮아요. 이 룩. 앞배드? LCDC 행사를 갔다가 이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근데 LCDC에서 LCDC TM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신상품들을 좀 보고 온 건데, 근데 되게 예쁜 약간 Y2K 힙한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행사를 와가지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셔츠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레 입고 왔습니다. 나름 이것도 되게 힙한데요? 약간 검정색 이런 바지 입으면 되게 힙한 느낌. 아키텍트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LCDC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꽃을 샀어요. 내일 제 친구 생일 파티가 있어서 사실 은지 생일 파티를 작년에도 비록을 했었는데 이번 년에도 할 것 같아서. 어쨌든 내일 은지 생일을 위해서 꽃다발을 샀습니다. 장미 열송이. 오늘 저희 친구 은지가 생일이어서 생일 파티를 할 거라가지고 지금 여기 저희로 파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 파티룸 야외입니다. 이게 야외가 진짜 예뻐요. 여기 보면은 2층으로 가면은 이 그루도 좀 모아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난방 이런 것도 다 된다고 하니까 아, 따뜻하게 있을 수 있다는 느낌. 안녕. 저희의 파티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이거 치즈볼, 교촌하니콤보, 마라샷과 케이크과 과제. 네. 저희 오늘 주인공은 은지. 샷하네.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해. 잠시만, 내 형이랑 형이 졸업 축하해. 다시 한 번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염색했습니다. 제 탈색마다 보니까 뿌리가 진짜 너무 티가 많이 나는데 이제 또 졸업 시기니까 뿌리 탈색을 하고 저는 뿌리 탈색 한 두 달 정도에 한 번씩은 한 것 같아요. 색깔 좀 같이 덮고 항상 근데 이렇게 좀 어둡게 덮어도 단 한 달 있다가는 다 노란색으로 다시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다빗을 만납니다. 멕시코 테포스트란 가는 영상 보면 다빗이랑 마리랑 같이 엄청 재밌게 놀았었는데 한국에 돌아온 일을 한 번도 못 보다가 다빗이 이제 멕시코로 한 2년을 간대요. 그래서 너무 부럽다. 어쨌든 다빗이 이제 또 멕시코로 화요일 날에 떠난다고 하니까 그 전에 진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기회라서 오늘 볼 건데 순카랑 순규 에르바노스를 같이 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저희 학교 학보지 인터뷰가 있어요 오늘. 졸업 스냅 관련해서 인터뷰를 해달라고 요청을 주셔가지고 전화로 인터뷰를 하기로 했거든요. 친구들이랑 같이 스냅 촬영 작가님을 모셔가지고 캠퍼스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한 진짜 스냅 한 번 찍는데 평균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들지 않나 싶어요. 오늘의 아웃핏 되게 Y2K 스타일의 바지를 입었거든요. 이제 다 준비를 해서 다빗과 순 에르바노스들을 만나러 갑니다. 올라 다빗 드디어 만났습니다. 저희 지금 어딨죠? 여기 지금 기노스피자라고 여기 순키 순카연님들 순키 순카연님들 여기 초대를 해주셔서 왔습니다. 수요 미식회랑 생방송 투데이 나온 맛집 직접 만들어주신 거예요? 원래 이것도 베이컨 안 들어갔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신메뉴를 느끼한 거랑 매운 거 여기 약간 미국식 스타일인 거예요? 뉴욕 스타일 야채랑 소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먹는 게 약간 미국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게 신메뉴 락하두들 오 맛있겠다. 완전 외국 팝에 온 느낌이야. 오늘 제 사촌 오빠가 여기 더 현대에서 잭다니엘 잭애플 팝업을 해가지고 지금 더 현대 온 김에 한번 잭다니엘 팝업 스토어로 가보려고 합니다. 잭애플이 론칭한다고 가지고 나름 약간 애플 색깔의 옷을 입고 왔거든요. 잭애플 팝업 스토어이고요. 4가지 칵테일과 노널콜 크랜베리 주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료에 버터쿠키, 배트까지 총 3가지 구성품이고요. 바트를 구매하신 분들은 사과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해당되는 상품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벤트고 바트를 근데 그럼 사야겠네 하나는? 그치. 안 사는 사람들을 위한 건 없어?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포토존인데 여기서 찍고 인스타에 올리시면 에코백을 드려요. 월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친환경 월이라고 해서 폐의류를 블록처럼 만들어서 벽돌처럼 월을 만든 거예요. 사과 향이 좀 나는데 월에다가 지금 공간이 조양이 돼있어. 그 다음에 지금 들리는 음악은 유튜브 때껄룩이라고 저기랑 콜라보해서 만든 플레이리스트 원하는 사과를 짚고 아래를 돌리면 돼요. 진짜 그것도 모형이지만 그래도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잭애플 스탠 아이스 큐브가 당첨됐어요. 예. 그럼 이제 잭다니엘 부츠를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잭애플이 나와가지고 이 커터마이징 쇼핑백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먼저 다른 것보다도 먼저 쇼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직접 거기 가서 먹어봤는데 되게 괜찮았어요. 특히 저는 크랜베리로 해서 먹어봤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팝업 스토어를 가야지만 맛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거기 가서 직접 마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에 희재료라고 이렇게 각인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각인이 1분 걸리더라고요. 이 잭애플을 거기서 구매를 해야지만 거기 사과를 따가지고 직접 굿즈를 받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굿즈를 3개를 받았어요. 일단 첫 번째 굿즈는 잭다니엘 에코백인데 이거는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랑 같이 해서 올려주는 모든 분들께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잭애플이라고 써져 있는 건데요. 이번에 나오는 굿즈들은 다 한정판으로만 나온다고 합니다. 중간 사이즈 에코백이고 쿨링백입니다. 이게 제일 핫한 개인적으로 이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쿨링백이 뭔가 제일 실용적이니까 되게 기대를 했는데 여기 옆에 고리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지퍼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주머니도 있고 하니까 뭔가 빠뜨릴 일도 없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도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굿즈 마지막 굿즈인데요. 이건 얼음 대신 쓸 수 있는 아이스 큐브인데요. 스테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얼렸다가 얼음 대신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게 시원하게 음료를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왜 좋은가 하면 잭다니엘이 써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게 되게 귀여워가지고 오늘은 이어서 언박싱이 되게 많아가지고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필 옷은 벗어 던지고 제가 최근에 택배를 두 개를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곧 졸업식이어가지고 이거는 영주가 보낸 선물이고 사실 뭔지도 알거든요. 왜냐면 영주가 서프라이즈로 보내주려고 했는데 근데 다 들켜버렸어요. 현수막입니다. 영주가 현수막을 제작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저도 현수막이라는 건 알고 내용물이 어떤 사이즈고 어떤 디자인인지는 모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봤을 때 약간 초록색깔 어? 뭔가 제 사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머 아 여기 뒤에 어 대박 아니 너무 큰데요? 보이시나요? 이 상수막이? 아 근데 중요한 건 이 아래도 글씨가 있어요. 대박 조이형 졸업 축하해 아이오에이 최고 아웃풋 앞으로 꽃기만 걷자 너의 벗 영주가 아니 사실 저도 작년에 영주랑 혜주언니한테 현수막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사이즈를 잘못하자. 그래서 진짜 초미니 현수막이 온 거예요. 그때 저도 너의 벗 희형 이랬나?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문구를 똑같이 해줬다는 게 참 감동쓰. 그리고 이번에 무음이라는 브랜드에서도 선물을 주셨어요. 가방이 되게 힙하고 특히나 미니백 같은데 되게 괜찮게 잘 됐더라고요. 미니 파우치라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이 무음을 제가 되게 인상긴때 봤었던 게 친환경 비건 자파 브랜드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친환경에 되게 관심이 많은 입장으로써 친환경 자파 브랜드 하자마자 좀 눈길이 많이 갔었는데 스프레드 그린 바입스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주변에 있는 공동체의 약간 불필요한 오염이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하거든요. 되게 친환경이면서도 되게 힙해요. 포장도 보면 되게 귀여운데 이게 친환경이니까 그러니까 되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배송에서 포장이나 이런 거 모두를 다 친환경적으로 좀 생각을 해가지고 해주셨다고 하거든요.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여기가 자석이에요. 포장이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 뜯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래도 상품은 봐야 되니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가방입니다. 되게 큰데 진짜 실용성이 엄청나요. 뭔가 수납이 엄청 잘 될 것 같은 보부상 가방 느낌이랄까요? 약간 화이트 화이트로 돼있는 것보다 화이트 옐로우 이렇게 되니까 좀 더 약간 튀고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속에도 이렇게 소 파우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로고도 되게 힙하고 귀여워요. 무음. 이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포장을 뜯겨 너무 아까운 거. 그래서 아까 사진을 좀 몇 장 찍었는데 저는 실버 색상인데요. 실버 색상이 요즘 힙하고 좀 눈에 가더라고요. 여기 주머니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도 주머니가 하나 또 있어서 이게 총 두 개예요. 여기 지퍼로 파우치가 또 있네요. 에어팟을 이렇게 넣고 다니면 되는 거죠. 이게 저는 되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 체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체인에다가 이거를 묶어서 약간 크로스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가방에다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파우치처럼 가방 속에 넣어도 되고 또 전에 먹을 수 있고 혹시 ở TPG 네잎더 Piet externally 에어팟을 이렇게 되었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програм을 Austral 좀 만들고 한국 koror 신't 여러분 어딨 한국 Geme woman